난 왜 이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? 아니 아니 누구나 잘하는 게 하나쯤은 있단 말 몰라? 정말? 난 신나게 연주를 잘하고 난 즐겁게 춤을 잘 춰 그럼 난? 넌 요리를 잘하잖아 정리도 잘해서 코미방은 언제나 깔끔해 진짜? 진짜! 예예예예 개굴개굴 개구리는 볼 잡 잘 뛰고 야옹야옹 고양이는 중심 잘 잡아 귀여운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고 꽥꽥꽥꽥 오리는 헤엄 잘 치지 누구나 한 가지쯤은 잘 할 수 있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맞아 맞아 엉금엉금 거북이는 너무 느리지만 바다에선 바다에선 슝 아주 빠르지 앵앵앵앵 꿀발은 정말 작지만 친구들과 힘 모아 사는 법 알지 누구나 한 가지쯤은 잘 할 수 있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예예예예 누구나 한 가지씩은 한 가지씩은 잘 할 수 있어 오 예 노래 좋은데 그럼 그럼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 할 수 있지 난 훔치는 걸 잘하지 왜? 궤도 자이언트니까 아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난 돼요 왜? 궤도 자이언트니까